두 번째 경기가 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더 중요한 경기로 되었는데 이번 경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4D 팀하고 경기 첫 경기 실패 이후 우리가 이번 경기에는 매우 심중하면서도 책임적으로 해야 될 경기인 것만큼 우리 모든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최대의 마력을 다 낼 것입니다. 오늘의 경기 실패은 매우 중요한 경기의 팀과 경기의 팀을 할 때입니다. 내 팀의 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기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경기를 어떻게 되었을 때 어떤 경기를 바라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오늘 같은 경기가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와 같은 경기 심리인 것만큼 또 경기 운영 방법이 조금 특기 선수들에 의해서 전술이 조금 다른 것만큼 상대팀에 대한 경기를 우리가 보다 심중히 우결함을 거기에 따라서 경기를 잘 진행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 well, I have studied the strategy and tactics of Saudi Arabian team during the last game and now we are having the correspondence strategy and we will apply this today and also, well, though they have some several very talented players in them, but if we, if our strategy works out very well then it could be not very difficult to win the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